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세네갈 출신 작가 은도의 도추특별전이 탄화기념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는 작품에 화엄경에 일찍다 다즈길의 가르침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수익금은 11월 열리는 금강경 강송대회 기부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름날의 동화전시회 이리나 기자가 소개합니다. 100은 1, 1은 100. 캔버스 속 높이 솟은 빌딩과 하늘 속에 하얀과 검정 글씨의 숫자가 눈에 띕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태어난 작가 은도의 두츠 작품들이 서울 탄화기념 박물관에 걸렸습니다. 100이 세상과 우주, 완전함을, 1은 자기 자신으로 생각한 작가는 전체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없다면 무의미하다는 의미를 이 작품에 담았습니다. 하나가 그대로 전부이며 전부가 그대로 하나라는 화엄의 세계관과 은도의 두츠의 작품이 맞닿아 있는 작품입니다. 탄화기념 박물관은 어제 은도의 두츠 특별전 여름날의 동화를 개막했습니다. 오는 11월 12일 열릴 제6회 금강경 강송대회 손에 손잡고 하나 되는 금강경 페스티벌을 홍보하는 첫걸음일 뿐 아니라 전시 수익금은 대회에 기부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100이 곳 하나고 하나가 곳 100이라고 하는 작가의 사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의 일중일체 다중일의 사상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특히 동양사람이 아닌 유럽사람으로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전시를 한번 추진하게 됐어요. 화사하고 어두운 색채와 다양한 구도로 구성된 캔버스 속 사물들은 하나하나 모두 다르지만 하나의 작품으로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한국에서 작품 전시를 해온 작가 두츠는 이번 탄화기념 박물관에서의 전시를 특별히 기뻐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닮아있는 은도의 두츠의 특별전 여름날의 동화는 13일 개막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열리며 16일에는 작가와의 대화를 마련해 작가가 직접 들려주는 작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리나입니다.